3,2,1 액션 네 안녕하세요 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우스와 키보드를 하는게 3년이에요 한번 개봉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개봉기 리뷰 먼저 잠시만요 먼저 마우스 먼저 사도록 할게요 자 싸먹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뜨느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요 이거는 그냥 이거 쓰레기는 던져버려요 안되고요 옆에다가 가지런히 놔두고 현재 녹화기기는 글록스 A7 2016으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폰입니다 현재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다 떡볶이 안정포장까지 자 바닥에 내려놓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체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름이 뭐였지 일단 옥션에서 샀고요 게이밍마우스입니다 게이밍마우스 이게 만원대로 샀고요 이름은 이름은 그 어 방송 뭐지 이름은 거기다 올려드릴게요 유튜브 제목에 제목에도 넣어드릴 거고요 잠깐만 이거를 뜯기 전에 일단은 또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가 키보드가 잠시만요 이렇게 약간 시끄러울 수 있어요 컴퓨터 키보드 이거 어떻게 뜯여야 되나요 이거 꼬뽕이가 왜 이렇게 많이 돼있어